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지정만큼 해버렸어.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봤고요. 그 뒤에 꼬리 질문이 나오는데 인성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입사를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이건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경험을 물어보는 거니까 경험 2개에서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거.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이런 직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을 말해보라. 장점만 딱 말하고 말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장점을 얘기하고 이 장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사례를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영향을 누구보다 잘 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BEI 면접 정도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할 경험, 즉 어떤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을 해결한 방법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목,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스트레스 해소법, 진짜 스트레스 해소법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병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자기 개발의 일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법을 너 말해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아는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보는 겁니다. 입사하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는 것인가? 직무에 대한 이해도죠. 그러니까 PT 면접에서 대부분 꼬리 질문으로 따라오는 것 자체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 또 명심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자신을 상국지 인물과 비교한다면 이게요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건데 삼국지를 당연히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임원 면접에서는 좀 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임원들이 참 많이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삼국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정도는 내가 읽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읽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캐릭터 정도를 알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여 가다가 책 같은 것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책을 추천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저한테는 저는 이제 책을 좀 많이 읽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이 책 추천 면접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책 추천을 좀 해달라라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에 만약에 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10월 정도에 있잖아요. 10월 말 정도에 채용이 있으면요. 트렌드 책. 요즘에 트렌드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을 대비하는 트렌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이거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 이 친구가 그래도 사회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 일부 보여주기식이 아닌 조금 아, 이 친구 내공이 좀 있네? 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책이에요. 그러면 어? 상반기 정도에는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저는 두 개로 좀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누는데 상반기 초 그러니까 1, 2, 3월 정도와 4, 5, 6월 정도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대부분 이거는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좀 따라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책을 좋아하거나 많이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정도에는 트렌드 책이라든지 또는 인문교양서적을 좀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나눠볼게요. 이것도 7, 8, 9 정도 10, 11, 12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트렌드 책인 거고 7, 8, 9는 인문교양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7, 8, 9 하반기 정도에는요. 경제와 관련된 책들이 좀 더 많이 팔려요. 그리고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고 있다라고 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 1, 2, 3월 달에는 이건 저만의 팁입니다. 그래서 1, 2, 3월 달에는 어떤 책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주는 게 좋으냐면 약간 문학책입니다. 문학책. 대부분이 대부분이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겨울에 끝나거나 봄에 끝나요. 그렇다면은 이슈가 된 작품이나 화제가 된 작품들 있잖아요.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를 우리는 어디에서밖에 못 봐요. 문학책에서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라든지 트렌디한 소설책들인 거예요. 이거 고전이 아니라 트렌디한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고전은 언제 얘기해주면 좋으냐면 고전은 가장 인상깊었던 책 인상깊었던 책 또는 본인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은 뭔가 라고 얘기를 할 때 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고요. 그냥 지금 현재 책을 읽고 있는가? 요 근래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트렌디함을 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 5, 6월 달에는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4, 5, 6월 달에는요. 좀 더 더 철학 입문서 입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낫습니다. 철학 입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